가랑이 타고 태평양 건너갈 적이 아니야? 맞아요. 아닌데? 도전하면 돼요? 어, 해봐. 도전하시면 돼요. 도전! 땡. 뭐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끝났어. 아니, 뭐야, 바로 들어가는 거야? 어. 진짜 뭐... 도전! 속속선 3명이에요. 도전! 아, 도전! 화짱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이 타고 가랑이 타고 뭐지? 뭐예요? 가랑 비가 아닌데? 도전! 화짱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이 타고 가랑이 타고 가랑이 타고 가랑이 빛 화짱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한 번 어떻게 들려드릴까요? 네. 보고 왔어, 쟤? 야, 잠깐. 아니, 꺼내려고부터 하지 마. 아니야, 안 가졌어. 이렇게 안 가졌어. 그냥 한 번 더 저는 나오고 그냥 한 번 더 못 들을 수 있어. 야, 그냥 한 번 더 저거 안 한 번 더 저거 이리와 가랑이 입 아 가랑이 오 나 아이들 대회 두 미 사람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입장에서 고객님. 마찬가지로 또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마찬 한 번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해마가 외나 가라기 타고서 태평양 문어갈 적에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주누반에 스리스쳐 핑크했대요 왔어 투전 가라기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코끼리 아가씨가 아닌데? 당신은 육지맞쟁이 나는 바다 이쁘니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엄마면머 엄마면머 예식장은 영국 예식장 여보세요? 주래는 문어 박사 피아노는 오징어 예부른 조개껍데기 우와 예 네 올려요 올려요 5, 4, 3, 2 바보 나 같으면 그냥 한번 해봤겠다 한참, 한참, 한참 기아노는 오징어 예물은 조개껍데기 유형이 노래 가사로 왜 남았지?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어요 어제 그렇게 좀 하죠? 진짜 어젠 내가 모르는 노래고 이거 나 유치할 때 했었어 예물은 조개껍데기 하면서 유치할 때 한 25년 전인데 아니야 78년 전이야 노란 노란 노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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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조개껍데기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2등이 어디 2등이 너랑 아, 다음 아, 다음 아, Eyes 아, 오 오 뭐, 오 오 감사합니다.